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아버님이 교회로 목사님을 쫓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렇게 들이다가 공부도 못하게 하느냐고 막 목사님께 뭐라고 하옵니다 아니 괜히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막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낳아달라고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도리어 제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함으로써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왜 목사님께 가서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나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 정도로 했거든요 아니 자식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요 아주 망나니였거든요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목사님께 찾아가서 막 목사님을 뭐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버님께 딱 두 차례 대들었어요 한 번은 그때예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잘 챙긴다고 도리어 저는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실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별로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취직을 하게 될 때 그래도 잘 공부를 해서 취직을 잘 했어요 그것이 시험이겠습니까 저에게 시험은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겪고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시험에 여러가지가 들잖아요 여러분 저희의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나의 잘못으로 주시든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이처럼 여러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넘게 하셨습니다 넘으시니까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도리어 저는요 어떤 시련이 다가오면 대부분 따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만약에 제가 그것을 넘지 못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사역 속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시험이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다면 이 시험은 통과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 집중 속에 있다면 능이 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 누리게 되고 도리어 응답의 중인으로 그런데 내가 복음의 집중 속에 없다고 하면 도리어 그 시험이 나에게 시험이 되거든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멈추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요 불신자처럼 되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받고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응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만나 그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야구부서 1장 13절에서 16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 경우도 있다 때로는 사단의 속임으로 시험에 든 경우도 있다 오늘 야구부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계서에 보면 욕이 시험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고요 사단이 요구한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욕이 있었어 사단이 이놈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일러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욕이 있는데 한 분 진짜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하나님 떠날 거라고 하면서 막 꼰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또 요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허락했어요 그때부터 욕이요 있는 자식 다 죽어버린다 옆에 있는 아내도 떠나 친구들도 떠나 심지어는 몸에 막 종양이 생겨서 엄청나게 근데 결국 욕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정말 욕이 대단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결국 사단이 거기서 손 번쩍 들었고 결국 욕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음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음은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음 하나님이 주시는 시음은 시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들의 욕심으로 동기로 시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욕심과 육신을 위해서 다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뭔가의 하나의 부족함 때문에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40년 동안 그랬다 40년 동안 모세가 또 인내하고 인내하고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지금 1세대들은 절대 가난 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1세대들을요 광야에서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음이냐고 그들의 동기나 욕심 때문에 빚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엄청나게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신당해서 막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다 그들을 피합니다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지 않겠냐 다윗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도리에요 다윗의 부하가 군인이 사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기뻐해가지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다윗 장군님이요 왕이시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도리어 사울왕을 죽인 군인을 죽여버립니다 왜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렇게 하느냐 다윗은 그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막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죽음의 길을 많이 듣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것이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것이 진짜 뭔가의 시험이라고 여기어서 뭔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도리어 1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합니다 도리어 시험에 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시험들은요 자기의 욕심이나 동기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속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답을 붙잡으세요 시험을 만나거든 답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It depends on how you view those trials 능의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It says God only tempts us beyond He does not tempt us beyond what we can bear 여러분 능의 하나님은 시험을 혹 주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주신다 했습니다 But if God does happen to tempt you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그리고요 시험을 주실 때는 능의 너희로 하여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답이 있을까요?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시련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믿음의 시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 어떤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더 단단히 하는 믿음의 시험이란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내게 있는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근데 시험을 당하면요 낙심해 보통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뭐 원망스러워하죠 if we face trials we start to resent 막 주저앉아 버립니다 and we collapse 그래서 신앙도 다 까먹어버립니다 and then we forget about our walk of faith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but in the word it says those trials are testings of your faith 우리에게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but the trial for us is a testing of your faith 내 믿음을 더 단단히 하는 시험과 시련이라고 it's a testing and trial that makes your faith more firm 믿음을 빼놓고 어떻게 시험이냐 이 말이에요 without faith how can it be a test 혹 우리에게요 시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and there are times for us where we do need to go through a test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to confirm whether my faith is real or not 내 믿음이 육신적인 시험인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께 온 시험이 믿음이 to see whether my faith is just a physical faith or the faith that comes from God 확인해 보는 시간이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it's the time to confirm that 나를요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it's the time to check that within me 그래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쭉 들켜보니까요 야 내가 지나왔던 시련 시험이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약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겨자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산을 옮기기는 그냥 조그만한 믿음도 그냥 다 깨져버리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 단단히 할 뿐이라고 말씀하거든요 but the word says all it does is make our faith more firm 예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을 당하거든 that's why in your walk of faith if you face trials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a pure joy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we need to prepare this kind of faith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필요해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험을 당하거든 아 내 믿음을 더 단단히 하면 돼요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I'm very thankful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I received this word 내 믿음으로 하면 아마 시험을 당하거든 내 믿음이 진짜로 열매맺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if you are tested in your faith to allow your faith to bear real fruit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내 인본주의로 접근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동기로 접근하지 않게 하옵소서 allow me to not approach with my 내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옵소서 allow me to not approach this with my emotions 정말 믿음으로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but with faith allow this perseverance to finish its work 시험이 없으면 내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의 경우니까 저의 경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착각 중의 착각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식이라고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착각 중의 착각이었습니다 내 성도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어떻게 내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 성질대로 내 동기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도 주의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따르고 주와 함께 하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다 도망갑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생명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 분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지 내 육신이 약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알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 분을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려 아니 왜 도망갔냐 그렇게 하는 그랬어요 이 못된 놈아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도망가 그러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양을 먹이라 그러면 됐다 그리고 주님은 가셨어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진짜 베드로가요 모든 걸 초월해서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내 양을 먹이려 여러분 시험이 시험입니까 답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은 나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는 믿음의 시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슬픈 지은 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옆에서 원망하지 말고 니 때문에 그러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 엄마의 사랑이 확정돼요 어떻게 조그만한 처녀가 시집가서 얘기를 낳는데 마음으로 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어떤 아빠가 젊은데 안돼요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안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를 아이를 노래서 키우고 젊먹에서 키워봐야 그래서야 알아요 예 그죠 때로는 아기가 귀찮지 당연한 겁니다 아이고 애들이 마음 마음 귀찮지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서요 내가 천국 가는 그 시간표가 오면 진짜로 안다네 그래서 내 자식은 별로 이렇게 사랑을 못해도요 손자를 놓으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아니까 그 사람은 아니까 이제 깨달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젊은 처자들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젊은 처자들이 그 사랑을 알겠어요 어떻게 엄마의 사랑을 알겠어요 아기들이 자라서 다 키우면서 속도 썩여보고 그러면 진짜 엄마 사랑을 알아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죠 그제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또 그 여자분들이 더 철이 들어 보면 왜냐하면 아기를 직접 낳아서 길러보니까 근데 또 남자들은요 철이 늦게 들어요 자기가 직접 안 낳았으니까 제 경우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적용을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철이 늦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렇게 쭉 하니까요 진짜 사랑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관계없어져요 내가 진짜 사랑을 갖고 자식이 속 썩히잖아요 관계없어져요 인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그때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런다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나쁘게 보지는 안돼요 그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속을 썩혀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에도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삼집중으로요 삼집중으로요 아침, 낮, 저녁으로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험당할지음에 피할기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in the word it says even when we are tempted he will provide a way out 어떤 시험이든 능인 너희로 하여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집중하면 돼요 삼세팅하면 돼요 말씀의 플랫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플랫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나가는 거에 파수방대기 위해서 그때요 말씀 소통하는 안테나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말씀 집중하자는 말씀의 플랫폼이 없으면 내 감정은 나간다니까 이 말씀의 플랫폼이 없으면 내 성격 나간다니까 언제나 시험에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삼세팅이에요 그리고 삼응답입니다 눈을 가져라 눈을 가져라 문제는 답이다 말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새기라 진짜로 마음으로 문제 왔다 답이다 이 정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갈등 왔다 내가 갱신할 단위 위기 왔다 굉장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아멘 엄마 때문에 내가 마약을 했어 원인 제공을 했겠습니다만 결국 내가 욕심에 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꽉 엄마 아빠 때문에 나한테 뭐 해줬어 내가 그래서 마약한 거야 지금 마약을 해놓고 근데 너는 그의 기회를 했었죠 네?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약 5세 1장 17절을 보십시오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일 뿐입니다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주실 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시험을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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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